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탕, 소탕을 한다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조직을 소탕한다, 적군을 소탕한다. 소탕이 뭐냐, 한자로 쓰지 않아도 대략은 뜻을 압니다. 그렇지만 한자로 한번 더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소탕, 소는 쓴다는 뜻이에요. 빗자루로 쓴다, 쓸 소자. 그리고 탕은 또 쓸어버린다. 물론 탕에는 방탕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탕이면 확 쓸어버린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 쓸 소, 위에 쓸 소는 보면 손으로 쓴다. 그래서 손수자다, 손으로 빗질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빗자루를 뜻하는 비추다.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손을 뜻하죠. 손으로 뭘 잡고 있느냐, 천이죠. 수건근자. 이렇게 되어있다. 그래서 손으로 예를 들어서 마포글레 같은 거, 그런 걸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빗자루를 뜻하는 비추다. 그리고 이제 쓸어버린다는 탕은 두 가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자가 풀초에다가 끓을 탕, 탕, 무슨 우리가 먹는 탕 또는 목욕탕 할 때 쓰는 탕이에요.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삼수와 또 여기에 방탕할탕, 풀초가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경우로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발음이 여기에서 왔다, 그리고 쓸어버린다, 또는 방탕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탕은 쓸고 확 쓸어버린다. 이렇게 되겠죠. 국어 사진을 보니 휩쓸어 죄다 없애버린다. 휩쓸어 확 쓸어서 전부 없애버리는 것이다. 공비소탕 작전. 김반장은 오늘도 범죄소탕을 위해 땀 흘리고 있다. 사진에 나온 예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소양이다. 양. 양은 이렇게 물리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근세 조선의 역사에 보면 양이 그렇죠. 오랑캐를, 서양 오랑캐를 이렇게 물리친다 할 때 양이에요. 그것도 소양은 쓸고 물리친다, 그런 뜻이다. 그것이 비슷한 뜻이다. 또는 소청이다. 쓸어서 깨끗하게 한다. 이런 유사한 말이 있습니다. 예문을 다시 보면 범죄조직을 소탕한다. 범죄조직을 확 쓸어서 없애버린다. 적군을 또 소탕한다. 그렇죠? 또 다른 예문을 보니 조신은 폭력배 소탕에 걸려들어 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이렇게 소탕은 완전히 쓸어 없애는 것을 얘기한다.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자, 쓸소다. 그렇죠? 우리가 소거한다. 소거한다. 그거는 갈거자다. 그렇죠? 쓸어서 없애버린다. 이렇게 되겠죠? 부정적인 것을 모조리 없애는 것을 소거라고 한다. 예문을 보니 이 지역에서 마약은 깨끗이 소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소자를 쓴다. 쓸소자를 쓴다. 그런데 이러한 소거를 많이 씁니다. 또. 끌소, 끈다. 그렇죠? 끌소자에서 소거. 글자나 그림 따위를 지워 없앤다. 소거시킨다. 이럴 때 선은 좀 유사합니다마는 조금 뉘앙스적으로 다르다. 소재. 재는 재한다는 뜻이죠. 소재. 청소를 얘기합니다. 청소. 소재. 가끔 우리가 소지한다. 소지라고도 가끔 얘기합니다마는 같은 글자예요. 같은 글자인데 소지라고 하는 것은 일본말이다. 일본식 발음을 우리는 소재라고 하고 일본식으로는 소지라고 한다. 소재가 우리말이고 소지는 일본말이다. 소해. 바다를 깨끗이 쓴다. 청소한다. 이렇게 되겠죠?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바다에 부설한 기뢰 따위의 위험물을 치워 없애는 일이다. 그렇죠? 기뢰, 의뢰 같은 게 있으면 배가 마음대로 못 다닌다. 그래서 그것을 청소하는 것을 소해라고 한다. 그러한 배를 소해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일소. 한 번에 쓸어버린다. 한꺼번에 싹 제거하는 것을 일소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쓸소자는 제 방면에 비추자라고 했습니다. 이 비추자가 들어갔으면 안 되는 글자 중에 대표적인 게 며느리부다. 여자 여자를 붙였죠. 옛날에, 글쎄요. 여자들이 빚질을 많이 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며느리부다. 부부 할 때 이렇습니다. 부부. 남편과 아내, 부부. 자부다. 아들의 아내다. 그래서 자기의 며느리를 얘기할 때 자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러한 글자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돌아갈 귀, 이렇게 되겠습니다. 돌아간다. 귀향을 한다. 귀성을 한다. 여기에 왜 비추가 들어가 있느냐. 고향으로 돌아간다. 특히 사당에 간다. 조상을 모신 사당에 가면 빚질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에 대중머리를 붙인다. 그러면 비추자다. 비추. 같은 비추인데 위에 대중머리를 붙이면, 글쎄요. 대나무로 만든 빗자루를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별성자를 붙이면 추성. 대나무로 만든 빗자루가 있는 기입니다. 그렇죠? 길지요? 긴 꼬리를 가진 별을 추성이라고 한다. 우리가 해성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해도 빗자루를 얘기한다. 그래서 꼬리가 긴 별을 해성, 추성 또는 꼬리별이라고도 하고, 순우리말로 또 살별이다. 살이라는 것은 화살이다. 화살이 길죠? 화살 같은 별이다. 또는 꼬리가 긴 별이라 해서 꼬리 밑자를 써서 미성이라고도 한다. 이 이외에도 또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추성, 해성 다 같은 말이다. 이 탕자는 이제 썰어버린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방탕하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방탕하다. 뭐였어요? 탕진한다. 탕진한다. 재산을 탕진했다 할 때. 또 음탕하다. 탕아 또는 탕자 할 때 이렇게 쓴다. 또 탕감한다. 빚을 탕감해준다. 그렇죠? 빚을 싹 없애줘버린다. 탕감이다. 분탕질한다 할 때 쓴다. 상당히 어려운 말들입니다. 질탕하다. 아주 질탕하게 논다 할 때 질탕하다. 또 허탕하다. 허탕하다. 허랑방탕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서울에 가면 이제 탕춘대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서울도성과 북악, 북한산성을 연결하면 탕춘대라고 있죠? 날씨 좋으면 등산코스도 좋습니다만 탕춘대. 봄을 질탕하게 즐긴다. 봄을 질탕하게 즐긴다. 예전에 연상군 때 여기에 이제 탕춘정이라는 정자를 세우고 아마 연상군이 질탕하게 놀았다는 것입니다. 뇌진탕 할 때도 이 탕자를 쓴다. 뇌가 그렇죠? 뇌. 머리에 뇌가, 콜이, 지는 이렇게 진동을 한다. 뇌가 흔들린다. 뇌가 흔들려서 넌 그런 것을 탕인데 왜 여기 탕이 들어가느냐. 뇌진탕의 탕은 흐리게 한다는 뜻이에요. 흐리게 한다. 이렇게 뭔가 흐릿해진다. 그래서 정신이 혼미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뇌진탕이 되면 아무래도 머리가 좀 이렇게 흐려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탕하면 탕평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탕평 또는 탕평책 할 때 탕평은 탕탕평평을 들인 말이다. 싸움이나 시비, 논쟁 따위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이 공평한 것을 탕평이라고 한다. 탕탕평평. 특히 우리 역사에서 보면 조선영조 때 당쟁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각 당파에서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던 정책을 탕평책이라고 한다. 탕평이라고 한다. 이 탕평이라는 말은 중국의 서경에 나오는 말이다. 서경의 홍범에 나오는데 무편, 무당, 편도 없고 당도 없다. 그렇게 되죠. 무편, 무당 하면 왕도 탕탕이고 무당, 무편, 왕도 평평이다. 그래서 치우침이 없으면 왕도가 탕탕하고 평평하다. 이러한 말에서 온 것이 탕평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삼수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변량이죠. 변량이다. 변량은 이렇게 해가 있고 그렇죠? 해가 있고 햇살이 이렇게 쫙 내리쬐는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해가 떠오르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해가 떠오르면 열기가 있으므로 물이 끓는다. 이렇게 될까요? 끓을 탕이다. 목욕탕 할 때도 그렇습니다. 삼계탕, 쌍화탕, 탕비실 그렇죠? 사무실 가면 탕비실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쌍화탕은 음과 양 두 개를, 쌍이라는 게 두 개다. 그렇죠? 음기와 양기, 음기와 양기 두 개를 이렇게 조화를 시켜주는 탕이다 해서 쌍화탕이다. 라는 것을 예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빛자는 이게 끓는다는 뜻인데 불이라고도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탕비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이것이 이제 변량이다. 그렇죠? 해가 뜨는 모양이다. 또는 햇살이 비치는 모양이다. 여기에 좌부변을 붙이면 같은 변량이다. 태양이다 할 때 많이 씁니다. 음양이다 할 때. 나뭇목을 붙이면 버들양이다. 버들나무 가지가 이렇게 많이 내려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방변을 뜨면 오를량이다. 올라간다. 국기개양을 한다 할 때 양이다. 종기양이다. 이렇게 병들을 기대려고 하면 종기다. 우리가 종양이다 할 때 쓰는 것이다. 흑토를 붙이면 마당장이다. 그렇죠? 마당. 그리고 육다를를 붙이면 창자장이다. 그리고 상처상에도 여기 글자가 들어가죠? 잔, 잔이다 할 때 잔상이다. 또 화창할 창이다 할 때 변양자들이 다 들어간다. 한중일 보면 소탕이라는 것은 결국은 같은 글자로 쓴다. 그래서 일본에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의 신자치는 소자가 조금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 정자는 오른쪽에 보면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비추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의 신자치는 이것이 이렇게 이 안에 좌우로 나온 것을 없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중국의 간체자는 윗부분에 이것만 또 가지고 왔다. 이렇게 또 쓸어버릴 탕자는 변양자의 모양이 그렇죠? 이렇게 좀 바뀌었다는 것이 중국의 간체자다. 신자체나 간체자는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자꾸 보시면 또 눈에 익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탕한다. 쓸고 쓸어버린다. 그래서 확 쓸어 없애는 것을 소탕이라 한다. 또 탕평채 갈 때도 탕자가 들어간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